2022년 3월 고2 모의고사 31번 Around the boats, 보스 주변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주변에는 You will always find people coming across as friends, good subordinates, or even great sympathizers 너는 항상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이거죠. 어떤 사람들 뒤에서 수식하는데 여기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하죠. come across as 같이 써서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인데 이제 여기 coming이 오는게 인상을 주는 이런 능동의 의미로 현재 분사로 수식했습니다. 뭐라는 인상을 주는 friends, 친구이고 good subordinate, subordinate 하면 뭐 부하, 부하 직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하, 부하 직원, 좋은 부하이자 아니면 부하이거나 아니면 even great sympathizers 뭐 훌륭한 sympathizer 하면 뭐 지지자, 동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훌륭한 이 지지자라는 또는 동조자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but some do not truly belong 하지만 하니까 안문장과 반대 몇몇은 진정으로 belong 하면 속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친구나 부하나 또는 지지자가 아니다. one day, an incident will blow their cover 언젠가는 어느 날에는 an incident, 사고이죠. 하나의 사고가 I'm sorry, 사건, accident가 사고고 incident하면 사건이죠. 하나의 이런 사건이 왜 불로, 불로 그대로 이렇게 날려버리다 이거죠. 우리가 뭐 촛불을 이렇게 불 때도 없고 바람이 불 때도 그렇고 날려버리다, 뭐 불 다 날려버리다 이건데 무엇을 their cover, 덮개죠. 이제 그들을 덮고 있는 덮개 그래서 여기서 위장 이렇게 해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위장을 날려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변장 같은 거 그쵸? 그리고 and then you will know where they truly belong 그리고 나면 and then 그리고 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where they truly belong 여기서 where이 우리가 뭐뭐하는 곳으로 나왔죠. 뭐뭐하는 곳 그래서 이제 앞에 the place가 생략되고 관계부사로 봐도 됩니다. the place where, 뭐뭐하는 곳 그들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when it is all causey and safe 자, 이 causey 하면 편안한 safe 하면 당연히 알죠. 안전한 이거죠. 모든 것이 or,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when, 뭐뭐할 때 they will be there 자,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고 여기 10가지 대여까지 와도 문장이 완전하게 끝날 수 있죠. 근데 지금 접속사 없이 comma 하고 바로 ing로 왔죠. 그래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고 의미상은 뭐뭐하면서가 자연스럽네요. 그쵸? 뭐뭐하면서 뭐하면서 low return 하면 뭐 서성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왔다갔다 하다 서성거리다 그죠? 그 corridor는 복도죠. 그래서 복도를 서성거리면서 and 접속사 and 연결되면서 다시 phoning 하고 또 현재 분사로 같이 와야됩니다. 병렬로 같이 와야되고 phone 하면 뭐 알랑거리다 뭐 아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랑거리면서 뭐 아참하면서 뭐에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slightest 하면 슬라이트가 뭐 작은 이런 그 약한 이런 뜻이죠. 한국어로 그래서 the slightest 아주 최고로 작은 가장 작은 그런 opportunity 기회에도 이거죠. 기회 자 여기 분사구문으로 loitering and phoning 왔다는 거 기억하구요. but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하지만 하니까 다시 문장과 반대가 될 것이고 as soon as 하면 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접속사로 뭐 하자마자 접속사니까 다시 주어동사 오구요. 하지만 difficulties 어려움이 arrive 도달하자마자 they are the first to be found missing 자 그들은 the first 첫 번째 사람들이다 첫째 사람들이다 자 어떤 첫 번째 사람들이냐면 to be found 여기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시겠다 라고 보면 되구요. 근데 그 발견하는 이 아니라 발견되는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태로 to be pp가 옵니다. 발견되는 괜찮죠? 뭐라고 발견되는 missing 사라진 뭐 없어진 이거죠. 사라진 없어진 뭐 잃어버린 뜻도 있구요. 사라진 것으로 발견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일 거다 라는 거죠. and difficult times are the true tests of loyalty 그리고 어려운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이거 글씨가 왜 이렇죠? 어려운 시기가 the true 진정한 테스트 시험이다 뭐에 loyalty 충성심이죠. 이게 원래 이제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 충성심 원래 모의고사에서 충성심이죠. 이거 r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다시 어려운 시기가 충성심 충성심이 진정한 시험이다 이거구요. 라고 Dr. Dr. Martin Luther King said 여기 이거 마침표죠. 온점이네. period 그럼 다시 여기서 끊기구요. I'm sorry.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문장 시작합니다. 큰 말을 했어요. Dr. Martin Luther King은 말했다. The ultimate test of a man is not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But 블라블라 맞죠? ultimate 하면 궁극적인 한 사람의 궁극적인 시험은 It's not a but b 이렇게 왔죠. not a but b 입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a 오고 그 다음에 but 뒤에 다시 b ab가 다 where로 시작했어요. 그쵸? 자 a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where 다시 뭐 뭐 하는 곳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 더 place where 이라고 봐도 가능합니다. 자 무엇이 아니라 그가 stands 서 있는데 in moments of moments는 순간이죠. moments of comfort comfort 하면 편안함이죠. 편안함과 and convenience convenience 하면 편리함이구요. 보통 편리함 이런 뜻이고 우리 이제 그 해석에서는 모의고사 해석에서는 안락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 단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함과 이 안락함의 순간에 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건 무엇이냐 where he spe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이거죠. 챌린지는 도전이고 controversy 하면 논쟁입니다. 논쟁 뭐 뭐 너가 옳니 뭐 잘못했니 틀렸니 틀렸니 하는 논쟁 그래서 그가 이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서있는 그곳이다. 이거죠. not a but b 왔고 not the aware but the aware 왔습니다. 똑같이 병렬로 왔고 괜찮죠. 여기는 이제 moment 순간 시간 여기는 타임즈 똑같이 순간 뭐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순간이 잘 되었구요. 의미상 여기는 편안함과 편리함 여기는 도전과 논쟁 어 도저 기록을 적었어요. 도전과 논쟁 자, 계속합니다. and so 그러므로 그러니 be careful of friends 자, be careful 하면 조심하다 뜻이죠. 당연히 이제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에요. 그죠. 조심해라 물론 조심하다고 뭐뭐를 오브 뒤에서 뭐뭐를 뭐를 친구들을 who are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but reluctant to give back even in their little ways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바로 뒤에 동사 오는 거 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이고 앞에 선행사가 friends라고 복수명사 오니까 뒤에도 복수동사 와야 되죠. otherwise is 오면 안 되고요. 의미사 eager to take from you 할 때 eager 기억해야 되죠. 열망하는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동사랑 같이 와야 되죠. 항상 열망하는 뭐하기를 to take from you 너로부터 얻기를 뭔가를 얻기를 열망하는 하지만 다시 형용사로 왔습니다. 이것도 형용사 여기도 are 여기 are에 연결되는 형용사입니다. buddy의 이것도 형용사이고 reluctant는 이제 의미상 요것도 중요하죠.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런 뜻이에요. 주저하는 망설이는 또 주저하는 뭐하기는 to give back 돌려주기는 주저하는 심지어 in their little ways 그들의 아주 작은 그런 방식으로도 이거죠. 아주 적은 것도 그쵸? 이런 느낌. 의미상 여기 eager to take from you 너로부터 얻어가기를 열망하고 reluctant to give back 다시 돌려주는 것 뭔가를 돌려주거나 보답하기는 주저하는 여기 알아놓고요. if they lack the commitment to sell with you through difficult weather 자 만약 그들이 like 동사로 지금 부족하다 라는 뜻이죠. 부족하다 그들이 부족하다면 뭐가 commitment 헌신 이거죠. 어디에 대한 헌신 또는 전념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투부정사 같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는 헌신 형용사적으로 용법으로 보면 될 거고 sale이 항해하다 라는 뜻이죠. 항해하려는 헌신인데 누구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자 뭐를 듣고 through 뭐뭐를 통과해서 뚫고 이거죠. difficult weather 이 나쁜 날씨 힘든 날씨를 뚫고 이런 느낌으로 뚫고 통과하여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뚫고 통과하는 느낌이에요. 통과하여? 이 힘든 날씨를 뚫고 너와 함께 항해하려는 그런 헌신이 부족하다면 까지가 if 절이죠. 여기 만약 뭐뭐 하다면 조건 절 왔고요. then 그렇다면 이거죠. 그렇다면 다시 if 절을 다시 받고 그렇다면 they are more likely to abandon your ship when it stops. 우리가 be likely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more이 들어왔으니까 가능성이 더 높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정도 보면 될 거고요. 다음 의미상 중요하죠. abandon 왔습니다. 버리다 라는 뜻이죠. 버리다. 너의 배를 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할 때 when it stops 그것이 멈출 때 그것은 당연히 너의 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멈출 때 이거고요. 여기 이제 버리다 하는 거는 abandon 또는 desert 이렇게도 쓰고요. 그리고 포기하다 라는 give u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reluctant 주저하는 여기 hesitant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hastate 하면 동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are에 연결되는 형용사니까 같이 hesitan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생각했는데 여기 controversy 있죠. 논쟁 controversy 또는 dispute 이것도 논쟁이고요. and so 그럼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우리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연결사 therefore does hence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자.